보선트같은게 그런데 뭐 또 다른 일정이 또 있으시고 그래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 앞에 앉으신 우리 형님들 정말 이 비싼 장비들 다 들고 오셔서 찍으시고 하시더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. 이렇게 화나게 웃으시는 거 제가 근래 처음 보고 왔습니다. 고생들 하셨고요. 오늘 뭐 하시크 국내방송위에 열심히 달려와주신 요염식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막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